마산 해양 신도시를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야심찬 구상입니다만 그 해양 신도시에 조성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래저래 문제입니다. 김상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상수 창원시장. 최근에는 해양 신도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관광 레저 산업, 특히 문화와 그리고 해양 레저가 같이 병행되면서. 하지만 안팎의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외부 악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부영입니다. 가뜩이나 평소 임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민원과 소송이 계속되어 온 기업인데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사업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을 번복했다는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거 단지는 조성하지 않겠다던 3년 전 개발 계획을 뒤집은 겁니다. 바다 매립에 부정적이던 시민사회와 어렵게 합의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창원시는 3천억 원이 넘는 매립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단체와 시장과의 간담회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겠으며 국비를 신청하지 않는 한 창원시의 선택지도 하나뿐인 상황. 사업은 강행할 수 있겠지만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